7개 이거는 범인이 뭘, 진짜라고 뭘 보여줘? 증거 이거는 우리가 개호를 건너는 뭘 달고 다리! 다리인데 무슨 다리라 그래? 아니 아니 앞에 두 글자 더 있어 무슨 다리라 그래? 증검다리! 그렇지! 몇 개 몇 개? 9개 9개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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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머지 세 팀이 사실 지금 공황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아 미안합니다 자 다음 누굽니까? 박종현!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? 9개 맞추자 1개 이상은 통과가 안 됩니다 9개 맞추자 갑니다 실! 진짜 빠르게 시작! 이거 때릴 때 제일 아픈 애 때리는 거 어디 골라 때린다고 그러지? 그렇죠 다가가 빨리 8위에 뭐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분위기 같은 걸 뭐라고 하지? 어? 땡랑 18세 랑랑 랑랑 랑랑만 어 그렇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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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듣지 않았어 빨리 해봐 듣지 않았어 이렇게 여기가 쭉 나온 사람을 코주부? 막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국의 추석 같은 걸 뭐라 하지? 짱 스키빈 아니 그걸 한국말로 해야지 터키 고기 먹는 날 먹는 날 추석 감사절 감수절 빼고 추석 감사 추석 아니 이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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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공수래 어 공 아 뭐지 공수래 그 다음 뭐였지 뭘 지금 분리? 공수래 공수거 글쎄 아 아니야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아 여성께 그리고 히터기가 막 보여 어떤 거? 저기 오아시스 설정에서 환영? 라면 앞에 저기 수승기 유명한 라면 뭐가 붙지? 유명한 라면 이게 뭐야 이게 신발 그게 압자야 그 뭐가 우와 진기로 일곱 개 아 이거 사자성어인데 이거 뭐야 권초 권자로 시작하는 거야 네 글자 권력 아니 아니 네 글자 네 글자 사자성어 아 아 아 세 손을 다 그렇습니다 권성기가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 박현동 예 박현동 박현동 통은 아무밖에 안 됩니다 자 잘라주세요 갑니다 시작 아 거실에 앉아있는 의자가 뭐지? 소파 아 아 아 아 아 막 씹다가 어 시간에 빨리 올라왔어요 이거 14 더하기 5는 19 잘했어 세 단시간이에요 아 어 막 따라오는 새 앵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여기 침색이 되는 게 괜찮아요 어 어 어 어 노란색 어 감기 걸렸을때도 먹는건데 이렇게 타가지고 먹으면 달달하고 꿀물 아 여기 오렌지같이 이렇게 생긴건데 꿀에 막 절여져있는데 그걸 넣어서 막 돌려서 풀어서 먹는거 먹자 맞아 문이 몰라 통과 통과 자 이제 통과하면 안됩니다 자 어 막 다람쥐가 뭐 도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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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큰사람이 뭐라고 하지 거인 이렇게 큰사람 meinen 뭐라고 말하지 6개 6개 얘 네 Barnes Like 네모난건데 빵같이 안생긴거 그냥 딱딱하기만 주사 would 아니 아무래도 무슨 주사 mieli니까 아까 과자 Ugh 같이 생겼어 건빵 그렇죠 smiles assume 가위바위보를 다른말로 아 묵쥐바 묵쥐바 잘한다! 빨리 빨리! 마지막 하나! 막 옷을 이렇게 돌리면 탈락기! 잘한다! 오케이! 잘했어! 성공 성공 성공입니다! 네! 잘했어! 정리용이 기대된다! 예입니다! 예! 10개! 10개입니다. 10개. 10개 해낼 수 있어요. 저희가 뽑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미덩하고 이정용 씨가 맨 뒤로 가게 되었어요. 이것에 뭔가 행운이 오는 것이 아닌가. 가겠습니다. 첫 번째, 첫 번째 잘해야 돼. 첫 번째, 첫 번째 잘해야 돼.